울산 지역 리더들에게 품격 높은 강의와 폭넓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사기 UBC 아카데미 14번째 강의가 오늘 저녁 남구 CK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최원철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새로운 일상이 될 미래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도시 개발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교수는 은퇴자 마을의 관광지화와 미래산업의 대명사 스마트팜, 가상현실 쇼핑몰과 미래상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달라지는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달라지는 시대에 대비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